당신의 영어를 세련되고 유창하게 Make your English fluent and polished 윤석훈의 대한민국 대표 영어 스피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영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특징인 강세를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세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단어 강세입니다 단어 강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액센트를 찍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단어에서 특정한 모음에 강세가 탁 들어가서 그 모음 부분을 강조해서 읽고 나머지 부분은 약하게 읽는 그런데 강세가 틀리면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카메라 이래야 되는데 카메라 이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이상하시죠 이렇게 강세라는 것은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강하게 발음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강세가 없는 모음 발음을 제대로 발음해야 강세가 있는 발음이 살아서 영어답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단어 강세에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정 문장에서 그 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결정짓는 단어들의 강세를 주는 문장 강세가 있어요 주어라든지 동사라든지 목적어라든지 특히 내용을 결정짓는 내용어에 주로 강세를 주게 됩니다 이 문장 강세야말로 영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선율 바로 산뽕우리와 골짜기를 만들고 그것이 합쳐져서 영어 고유의 독특한 리듬과 박자를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까지 영어 말하기를 하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 중요성을 바로 그 부분이 단어 강세와 문장 강세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만의 고유한 음정 우리말보다 3음에서 4음 정도가 높은 바로 그것 좋은 발음에다가 좋은 음정을 더 씌운다라는 바로 그것 그 좋은 음정 전문 영어로 피치 결국 좋은 영어 발음을 완성하는 것은 피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말 피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말할 때 피치를 영어답게 하지 않고 우리말 피치에다가 영어를 실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듣는 사람은 막 오그라들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요 강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강세가 지나치게 약화되기 때문에 좋은 영어 제대로 된 영어 세련된 영어를 한다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강세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기를 하는 기분으로 약간 오버해 주시는 거예요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강세 표시들 문장 강세 단어 강세 신경 쓰시고 피치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그냥 원어민의 소리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 피치를 훅 내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강세를 지키다 보면 피치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가 다 문장 강세인데 whatever는 문장 강세일 뿐 아니라 whatever 이음절 엑센트 글자가 크게 돼 있죠 I want you to commit to it commit to it 마찬가지 commit도 내용이어서 문장 강세 갔는데 또 commit 이음절 엑센트까지 단어 강세까지 I want you to really work at it Work at it 이 work at은 정말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집중해서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know that sometimes you get the sense from TV that you can be rich and successful without any hard work 이미 앞서서 단숨에 한 번 한 호흡에 여러분들이 태워보시라고 강조했던 그런 문장인데 I know that 강조 Sometimes you get that sense from TV 어떤 출처를 강조하니까 강조해야겠죠 That you can be rich and successful without any hard work Rich도 사실은 조금 강조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대절 한 번 더 That your ticket to success is through rapping or basketball or being a reality TV star 네, ticket for success 여러분 이렇게 문장 강세들을 가만히 보면 그 핵심 문장들이죠 이 핵심 문장이라는 것은 해당 문장에서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 rapping, basketball, being a reality TV star 네, 이렇게 해서 읽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표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고유한 리듬 고유한 강세를 익히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소리를 내시지만 점점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서 강하게 읽고 어디서 약하게 읽는지 적용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Chances are, chances, 이름절 이거 자체가 내용어니까 강세 있죠 Chances are, you're not going to be any of those things 아무리 빨라도 강조할 건 강조가 넘어가야죠 The truth is being successful is hard The truth가 강조되어야 되고 successful 강조되어야 되고 hard 결국 강조가 안 되는 단어들을 보면 정관사라든지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수식어라든지 대명사라든지 관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된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제가 교재에서도 리얼리티 TV 스타러에 나오는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세가 없는 모음들은 대부분 어떤 발음이 나는가 대부분 슈아 발음이 나죠 슈아 발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소리 아무것도 배에서부터 입 밖을 빠져나올 때까지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저항도 없지만 그렇다고 강세도 없는 어 어 그러니까 강세가 없는 모음발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슈아 발음을 하게 되면 웬만한 발음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흉내내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 간혹가다가 좀 특별한 좀 특이한 현상들은 그때그때 껌껌히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석환의 Vocal Training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똑같이 한번 강세처리를 해주세요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일부러 문장 강세든 단어 강세든 약간 오버하시라고 그랬죠? Subject와 Study 강조가 되어 있고 Not every homework assignment will seem completely relevant to your life right at this minute 문장 강세 중에 특히 낮이 맨 문두로 빠지면 굉장히 강조가 되죠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낮이 강조되어 있고 Homework assignment가 강조되어 있는데 Assignment 이 음절 A로 시작하는 단어에 액센트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아 발음 Assignment Assignment 거의 들리지도 않죠? Will seem completely relevant 이 음절 그다음에 Life minute 전부 다 강조되고 있어요 And you won't necessarily succeed at everything the first time you try 보통 이 will not의 축약형인 won't는 잘 강조가 안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걸 강조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알고 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느끼게끔 하는 또 테크닉이겠죠? Necessarily 굉장히 역시 액센트가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 Succeed everything first time 그리고 That's ok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훈의 English Vocal Training 연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오버하시라고 그랬죠? 자 조금 더 오버하면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같이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도 강세를 한껏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ones who've had the most failures J.K. Rawlings who wrote Harry Potter Her first Harry Potter book was rejected 12 times before it was finally published Michael Jordan was cut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lost hundreds of games and missed thousands of shots during his career But he once said I ha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s why I succeed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ones who've had the most failures 여기서서도 successful world wants failures 나머지를 일부러 더 낮춰보세요 그리고 일부러 또 강하게 해보세요 강하게 할 단어들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영어만의 고유한 그런 선유를 만들어 보세요 J.K. Rawlings 보통 고유명사들은 강조가 되죠 여기서는 Rawlings가 강조가 됐는데 제가 별도 표시는 안 했고요 고유명사는 Who wrote Harry Potter 네 이렇게 두 단어가 연결될 때는 습관적으로 뒷단어에 앞단어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뒷단어에 강세합니다 Harry Potter Harry Potter이 아니라 Harry Potter 이렇게요 Her first Harry Potter book was rejected 12 times before it was finally published Rejected를 강조하고 12 times 12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하니까 역시 강조하고 있죠 마이클 조던 여기도 역시 조던에서 성의 강세가 갑니다 Was cut 잘린 거죠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죠 But he lost hundreds of games and missed thousands of shots during his career 네 hundreds 이름들의 엑센트가 있는데에다가 내용어가 됐고 thousands 마찬가지 이름절 마무리합니다 But he once said I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내 삶에서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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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속해서 그렇게 거듭 실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And that's why I succeed Succeed가 역시 중요한 단어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강세를 이렇게 강조해 본 훈련을 했던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효과와 선물은 굉장히 크다 아주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ones who've had the most failures J.K. Rawlings Who wrote Harry Potter Her first Harry Potter book was rejected 12 times before it was finally published Michael Jordan was cut from his high school basketball team He lost hundreds of games and missed thousands of shots during his career But he once said I ha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s why I succeed 이어지는 부분은 짧게 마무리가 됩니다 These people succeeded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You can't let your failures define you You have to let your failures teach you You have to let them show you what to do differently the next time These people succeeded People got succeeded 강조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you can't let your failures define you Because는 접속사 약하게 발음되죠 They 대명사 약하게 발음됩니다 Understood에 약간의 발음 에러가 있지만 역시 내용어니까 강조됐고요 이 can't는요 다른 조동사와 그 낮축약형 Will not, won't, wouldn't, shouldn't, couldn't 이것보다 훨씬 더 강조됩니다 Can't는 유독 그렇습니다 Let your failures define you Define you 여기 또 2음절 액센트가 있죠 You have to let your failures teach you 그쵸 let 과 teach 역시가 중요하죠 You have to let them show you what to do differently the next time 여러분 아마 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싹 걷어내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제대로 된 강세를 찍어서 발음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습관적인 것이고 읽다보면 뭐의 강조가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의미입니다 의미 의미를 모르고서는 강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의미 중심의 소리 훈련 그냥 소리만의 훈련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소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슈아라는 발음 differently, differently 이름된 액센트가 있는 즉 모음에 액센트가 있으면 그 음가를 발휘하고 나머지는 for, ra, 이렇게 forrently, forrently 네 슈아가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똑같이 한번 형리를 해보세요 나머지 내용은 한꺼번에 몰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No one is born being good at all things. You become good at things through hard work. And even when you're struggling, even when you're discouraged, and you feel like other people have given up on you, don't ever give up on yourself. Because when you give up on yourself, you give up on your country. I expect you to put your best effort into everything you do. Don't let your family down or your country down. Most of all, don't let yourself down. Make us all proud. Being good at all things, know. 역시 문장 강세, 전체 강세니까 강조했죠. Born good all. You become good at things through hard work. 네, 향용서와 명사의 연결은 명사에 중점적으로 강세가 간다. And even when you're struggling, even when you're discouraged, and you feel like other people have given up on you, don't ever give up on yourself. Because when you give up on yourself, you give up on your country. 그래서 give up on 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struggling, discouraged 역시 이 음절 액센트, struggling은 이 음절 액센트, feel like, feel like other people, 그 다음에 ever, 이거 강조부사죠? 그렇죠? yourself, yourself 계속 강조되고 있고, country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세는 사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도 쉽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쭉 관문 읽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부분. I expect you to put your best effort into everything you do. Don't let your family down or your country down. Most of all, don't let yourself down. Make us all proud. 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죠? Everything 이름절. 그렇죠? Family, country, 대조가 되고 있고, 맨 마지막에 Make us all proud. 자, 이거 별도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make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자음 발음으로 끝날 때 자꾸, 의 발음, 의 발음 같은 것들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걸 붙이면 좋은 발음이 안 살죠. 뭐 우리식으로 외래어로 할 때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역시 한번, 요 마지막 부분. 똑같이 따라한다. 설사 오바마 대통령이 살짝 잘못하는 것까지도 따라한다. 라는 생각으로 따라해보세요. No one's born being good at all things. You become good at things through hard work. And even when you're struggling, even when you're discouraged, and you feel like other people have given up on you, don't ever give up on yourself. Because when you give up on yourself, you give up on your country. I expect you to put your best effort into everything you do. Don't let your family down or your country down. most of all don't let yourself down. Make us all proud.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를 머리로 했죠. 우리가 두뇌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짜 필요했던 소리학습은 실종되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두뇌학습을 잊고, 소리학습으로 완전 전환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머리에다가 어떤 지식 데이터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즉 소리가 만들어지는 구강 구조를 통해서 특정한 영어만의 고유한 소리들에 대한 익숙함을 만드는 것이고, 발음에 필요한 약 70여 개의 근육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영어에 좋은 발음을 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의 상호작용들을 익혀내는 가장 중요한 소리학습을, vocal training이라는 검증된 학습법으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유일한 영어 발음 정복 비법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고요. 차분히 잘 따라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